자, 바로 여기가 니가 있을 공간이다 뭐 지내다 보면 지낸만 할게 엄마 네 빨리 옷 벗고 씻어 준비해 아니 장비 받는데 샤워는 왜 이 새끼 뭐 이런거지 첫날 밤에 니 색시가 샤워도 안하고 스방님? 음 서방님? 막 이러면서 니한테 다가오는 기분이 어떻겠어 첫날 밤에 2만원 자세가 안된거죠? 그렇지 너는 지금 첫 장비를 받은 자세가 안된거죠 목욕 재개하고 귀를 쫙 모아가지고 장비를 받도록 알겠습니다 강용기 대장님은 오늘 비번이십니까? 대장님은 왜? 소방학교에서 전설이시거든요 히야 전설이씨 내 얘기는 안하더라 성함이 됐다 내 일이 많아서 중단한 니는 골아파진다 앞으로 니가 현장에 투입되면 알게 되겠지만 사실상 90%는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하는 일이 없어 잘 들어이 진화 구조 대피 요 세 박자를 고루 갖춘 소방관은 극히 드물다 그 극히 드문 소방관이 바로 나야 그럼 내 밑으로 들어온 이상 너는 진정한 소방관으로 거듭이 날 것이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다 가자 야 예? 어디를 가야지 다 씻었으면 아직 안 씻었대요 이 새끼가 라떼는 1분만 다 씻고 그랬어 빨리 나와 이 새끼 빠져가지고 미친구만이야 이제